자 여러분 이제 32번부터 또 우리가 달려가 보도록 하죠 32번보시면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하는 세대의 구분용 공동택 건설기준 건설기준이 포인트에요 그래 이 세대의 구분용 공동택은 기존 것을 설치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롭게 신규로 건설해서 탄생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건설기준을 물어보고 있죠 자 아닌가 여러분이 만약 세대의 구분용 공동택에 대하여 출제가 되면 건설기준인가 설치기준인가 이걸 꼭 구분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건설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있죠 1번 맞아요 3번 4번 5번 맞는데 2번이 틀렸죠 2번 보면 세대 구분용 공동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자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통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세대 공동택 설치기준입니다 설치기준 건설기준이라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었던 거예요 나머지가 다 건설기준이고요 그리고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33번 주택법령상 조합가입 철회 가입비 등의 반환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2번 맞고요 3번이 틀린 건데요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 있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창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첨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첨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다가 틀렸죠? 없다 그래야 되죠? 자 그래 2번 짐을 보면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몇 인에 가입 창약을 체리할 수 있는가? 30인에 이렇게 가입 창약을 체리했다면 깨끗하게 예치했던 예치금 내줘야 됩니다 뭐 너 위약금 내라 손해배상 해라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있다 아니라 없다 나머지는 맞고요 3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다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짐 보면 한옥을 건설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몇 호 이상으로 건설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50호죠 그래서 30호 틀린 것이고요 2번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경우라면 공급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까? 600세대죠 그래서 300세대 틀린 것이죠 그래서 300세대를 600세로 수정하십시오 3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권이라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공사 착수와 연장일 때 무조건 몇 년에 번성한 연장을 할 수 있느냐? 1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틀렸죠 1년입니다 우리 건축사는 건축을 받은 자 하가 반업부터 원칙적으로 공장 제외하고 나면 2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공장은 3년 만약 정당한 사항이 있으면 공사 착수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그때도 1년이죠 만약 그 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수하자면 허가권을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업상 건축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한 날부터 1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만약 하지 않으면 신고 여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때 건축주의 신청이 있으면 착수간을 연장을 받아갈 수 있죠 그때도 몇 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느냐? 1년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1년입니다 3번 틀린 것이고요 4번 2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우리가 사업주의로서 만약 사업계획 승고자에게 사업계획 승시하면 며칠이면 승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60일이죠 그래서 20일이 틀렸다 5번 맞습니다 사업주체는 공사 착수간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앞부터 5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죠 만약 5년에 안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사업계획 승고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하에 한다면 드립니다 35번 주택법상 조정 대상적 투기 가을 주고 설명 틀린 것이 이렇게 되어있죠 1번 지문하고 4번은요 똑같습니다 바로 투기 가을 주가 됐던 조정 대상적이었던 그 지역을 그대로 지정했던 장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풀어서 나갈 것인가 라는 재검토는 1년마다 하도록 했던 것을 작년에 개정해서 반기마다 해라 이렇게 뜯어 고쳤으니까 1번 지문 반기마다 맞고요 4번은 1년마다 틀렸죠 그래서 1년마다를 반기마다 반기라고 하는 것은 1년이 12일이다 그러면 반기는 6개월이 되겠는데 6개월 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반기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는 맞고요 36번 주택법명상 금지되는 주택 공급주소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 싶다 그러면 미리 5가지 증서지를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 증서지 5가지를 먼저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 5가지가 뭐냐 바로 지역 직장 주택자분의 취의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체 입주자 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증서 시의장군서 구청장에 발행한 무화과 건물증명서 철거 예정증명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취의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5가지를 꼭 뭐래 따져야 돼요 이런 증서지를 돈 주고 팔아버렸다 그러면 매매죠 공짜가 예이나 줬다 증여죠 이거 하지 말라라고 규제합니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알선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알선이란 광고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서지 가지고 계시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상속받아 이건 허용합니다 그대로 그 증서지 가지고 계신들이 주택 분양받기에서 잔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당 잡고 돈 융통해서 내도록 허용하죠 그래서 저당은 허용하죠 이 두 가위는 허용되지만 내 가위는 안 된다 매매, 증여, 알선, 광고는 안 된다 이것들이 벌써 지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36번 공급질서 결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상속이죠 허용되니까요 그 다음은 1번 매매, 2번 증여, 4번 광고, 5번 알선 다 금지되죠 그 다음에 37번 볼까요 주택법령상 전매 제한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지동구사 사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그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요 주택을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냐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전매를 허용받고 싶으면 한국토지지동구사한테 사유 소명해서 동의받아야 돼요 다만 그 주택을 공급했던 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의 국지공이다 그러면 국지공한테 동의받아야 돼요 이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의 질에도 바로 동의받고 전매를 하고 나갈 수가 있느냐 8가지가 떠올려야 되죠 8가지 쫙 떠올려야 돼요 그런 사유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세대원이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 있어서 질병치료, 취약, 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사가 있다 수도권에서 이다 갈 때는 그때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번의 사유로 바로 전매를 허용받고 싶으면 수도권으로 이자는 경우를 제한 나머지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수도권이라는 건 서울특별, 인천, 경기도 있잖아요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이사가겠다 그럴 때만 전매를 허용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안에서 이자는 전매를 허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전매헴용사유예요 전매헴용사유예요 수도권에서 이자는 하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맞습니다 2원으로 그 입주자로 선진 지인이 분양권 주택을 배우자한테 넘겨준 것은 가능합니다 3번 주택 후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돈을 채무를 갚지 못해 가지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 주택이 경매로 공매로 넘어왔다 그때 그거 낙찰받고 싶으면 미리 한국토지지동사 이네들한테 가서 동의받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전매헴용되죠 4번 이 입주로 선진 지인 주택 일부를 배우자한테 일부지 전부 증인은 안 되고요 일부만 배우자한테 증인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매헴용사유자가 그 실질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 어려움에 지금 발생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때 전매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5번도 전매헴용사유죠 그 외에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을 이사 가겠다 그때도 전매헴용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회의로 이주 가겠다 그때도 전매헴용가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회의 가서 면엘상 체류를 할 때도 전매헴용가 허용된가 2인회상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38번 주택법령상 주택 주택법령상에다가 포인트 잡아요 주택법령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되죠 그래 우리가 주택법령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군대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때 단독주택은 세 가지 그냥 단독주택 다가오주택 공간 하면 틀리고 다중주택 여기서 공간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을 종료해서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수주택 있죠 그러나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준주택이다 그래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네 가지 공동주택 네 가지가 있고 주택법은 세 개 세 개 이렇게 공간기숙사까지 포함된 것은 건축법이고 주택법은 공간기숙사와 빠진다 주택에 주택 아니다 그래서 38번 답은 5번이죠 39번 이 농지법령상 농지소자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다만 그 농지소유 상한의 경우는 농지소유 상한을 청하는 면적에 해당한 농지만 그 사유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가치하는 세대원이 아니냐는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1년에 팔아야 되죠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농지처분 업무 사유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자 이렇게 돼 있죠 1번 해당합니다 3번 5번 6번 맞아요 해당합니다 그런데 2번 보면 이게 작년에 개정됐는데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구청장한테 인정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오늘 인정받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거짓 부정으로 발급받아서 농지취득한 것이 발각됐어요 발각되면 너 1년에 그 농지 팔아라 이렇게 1년 후 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너 1년에 그 농지 처분해 라고 의무를 가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너 즉시 팔아 육견에 빨리 팔아라 라고 육견에 농지 처분하도록 명을 내려버립니다 바로 농지 처분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농지 처분 명령을 바로 내립니다 시장구청장 언제 팔아라고 육견에 팔아라 1년 기간을 주지 않아요 바로 팔아래 만약 육견에 너 농지 처분 못하면 너 이행 강력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 가액이 있잖아요 감정 가액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 아까 했죠 전 시간에 25% 부과합니다 매년 1회씩 그래서 이것은 1년 기간 안 주고 바로 즉시 농지 처분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거짓 분양법으로 농지증을 발받아 농지를 수행한 것으로 시장구청장에 인정한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농업법이니 농업 경영책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의 내용을 유발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땅을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칠 생각 없이 대팔고 또 사고 대팔고 이게 바로 부동산업이랑 똑같죠 이런 행위를 한 농업법이 있다면 그 농지야 1년에 팔아라 이게 아니고 즉각 농지 팔아라고 즉시 농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때 기간은 6개월 주는 거죠 그 기간 내에 팔려면 이행 강력을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은 걸리면 2번에 사육 걸리면 1년에 한 기간 안 줘요 바로 즉시 농지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몇 개월에 팔아라고? 6개월 그런데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요 그 사이에 해당하면 일단 1년에 한 기간을 줘요 1년에 농지 처분을 해야 된다? 딱 처분을 가하고 1년 지나고 나서도 안 팔고 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도 안 팔았어 해서 6개월에 팔아라고 6개월에 농지 처분을 내려줍니다 6개월 이내 그 농지를 처분하였다 하면 그때 이행 강력이 부과돼요 서로 차이했다는 거 그 다음에 40번 농지법 영상 내용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작년에 법 개정 통해서 농지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남은 다 맞습니다 1번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한다 다만 상소로 공유할 때는 아버지가 농지 소유자였는데 자식이 8명 있습니다 배우자도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렸네 그때 자동적으로 공동 상속이 되죠 그러면 그 농지는 공유자가 자식들 8명하고 배우자가 될 것인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요 매매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농지를 지도한 자들 있죠 그때 기획 부동산업자들을 맡기 위해서 이 1번어 내용을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부동산업자들은 한 필지 농지 싸게 사가지고요 100명, 5명 갖다가 꽂아 넣어버리죠 지분으로 이런 행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동그란 1번을 신설했는데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몇 명 이하의 법률에서 시군구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 7명이죠 그래서 10명이 틀렸습니다 이 수치에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 8명이 농지 공유를 취재하겠다 하면 농지는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취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 지문은 다 맞습니다 특히 5번 지문을 여러분께서는 올해 잘 봐주셔야 돼요 5번 보면 농업경영계획서 이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이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지취재한다 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죠 농지취재하는 시장, 구청, 업종 면제한테 그때는 농업경영서를 만들어서 또 주말첩령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진흥제의 농지를 1천정도 미만 농지로 취재할 수 있잖아요 이때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첩령을 하고자 하는 주말첩령농계획서를 만들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죠 이때 농업경영서가 됐든 주말첩령농계획서가 됐든 그 계획서를 짤 때는 4가지를 기재해서 내야 돼요 취득하는 농지면적 그리고 그 농지취득에 이렇게 농사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노동력합방안, 농업기계시설확방안 그리고 농지 소자로서 또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는 현재 소양원 농지유형실태 그리고 그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에 바로 직업도 써야 되고 영농경력도 써야 되고 그리고 영농거리도 써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도입됐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5번 자체도 한 문제값이니까 5번도 꼼꼼하게 여러분께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 자체가 한 문제값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꼭 받으셔야 돼요 만약 5번 사유로 농업경영서 주말첩령계획서를 첨부해서 농지취득 발급 시정했다 그러면 며칠이면 시국면장인 농지취득 발급자는 발급비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7일입니다 아시겠죠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3회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장 3시간 동안 고생도 많으시고요 힘내서 기운 내서 우리가 또 박차를 가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해 꼭 합격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